그런데 왜 그냥 죽게 놔둬지 살렸냐고 그러셨다면서요. 많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서기 일어나야죠. 내가 그래서 팔목을 뭐 잘라버린다느니 막 도끼를 잘라버린다니 이런 소리하고 벽에다가 막 머리 박으려고 하고 전화기 뒤번에 밀고 이럴 때는. 어차피 포기하려고 그랬죠. 살리가 싫더라고요. 머리 이상이 있으니까 벽에다 막으면 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랬죠. 그냥 내가 이제 해놓고 많이 후회했지 뭐. 후회는 많이 했어요 내가 그래 많이 해놓고. 어떤 마음 때문에 그냥 날 내버려 두지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살렸냐 이런 마음은 말씀하시게 된 것 같으세요. 행동도 못하는데 뭐하러 살렸냐 이거죠. 나는 제대로 행동도 못하는데 왜 살렸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꾸 옆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무엇하리 이런 마음이 드셨군요. 그게 그런 식이죠. 왜. 그럼 그 병원 생활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거기 맨 처음에 갔던 병원에서는 한 1년 했고. 그리고 재활은 한 1년 반 정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 저는 하루에 버스를 타고 하루에 두 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아침 먹고 가서 점심 먹여놓고 재활 들어가는 거 보고 다시 집에 왔다가 또 이제 저녁 먹을 때쯤 가서 저녁 먹여놓고 샤워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자는 거 보고. 그리고 저는 집에 오면 한 9시 10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고서 아침에 또 가고. 그러니까요. 하루에 두 번. 그랬구나. 생계를 어떻게 끓여나가셨어요? 저 식혜까지 해서 팔고 그랬어요. 재활 병원에서. 팔아요? 식혜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식혜를 이제 하면 맛있다고 하고 막 팔으라고 하고 이래서 제가 그 전에도 그렇게 좀 했었는데. 그것도 밥 남은 거 갖고 식혜 만들고 쌀을 또 사려면 또 돈 드니까. 그러다가 그 식혜가 이제 2리터 1.8리터가 무겁잖아요. 한 5병씩 들으려면 진짜 무겁잖아요. 무겁죠. 아들이 이제 다 난리 난 거지. 엄마 내가 그 돈 줄 테니까 하지 말라고. 왜 그걸 하느냐고 막. 그래서 그때부터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한 달에 큰 딸이 이제 100만 원씩 줬는데. 또 이제 지들이 이제 아버지 아프다고 해서 한 달에 뭐 20만 원이든 이렇게 거둬서 이렇게 주고 이렇게 줘요. 사실 우리가 저도 생각을 해봤지만 부모님한테 한 달에 10만 원 5만 원 준다는 것도 힘들어요. 잘 안 되거든요. 매달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은 모르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애들이 그렇게 해서 주고 저도 자식한테 이렇게 받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냥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양반 이제 아는 분이 형이 이제 소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이제 그 소독을 하는데 쌍쌍 외외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요. 힘들었죠. 거기만 해도 너무 힘들었군요. 제가 하루 제일 많이 걸었을 때가 하루에 3만 원을 걸어봤는데. 하루에 4백. 4백. 이걸 들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무거운 줄 처음 알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 물을 타야 되고 항상. 그렇죠. 무거워거든요. 나의 촬영 같은 거 봐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하루 종일 촬영. 너무 힘들다. 그래서 보면 거의 1만 8천 보에서 2만 보사야 걷거든요. 그런데 그건 일을 하시면서 걸었다는 건 말도 안 되게 정말. 제가 그래서 제가 그날 3만 보를 걷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날을.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양반 만나서 나도 조금 편하게 살 그런 걸 생각했는데 내가 또 이 나이에 또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구나. 뭐 가볍게 일하는 건 좋기는 해요. 운동 삼아서 집에 있는 것보다. 그런데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날 와가지고 얼마나 눈물이 나와나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숙달이 돼서 좀 요즘 좀 편해요. 몇 참에 할 때보다. 그런데 말씀은 일이 좀 편해졌어요. 이러지만 편해진 게 아니라 익숙해지신 거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의 양은 굉장히 많고 사실 이 일은 누가 해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절대 편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루에 사회 가고. 네. 아내 분이 일하는 거 말씀 고생한 말씀을 좀 하시면 사실 저희들도 가슴 아프지만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내가 다시 또 일을 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나도 안 됐죠. 내 마음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잘한다고 하는데도 맘에 안 사니까. 들어보면 우리 아내분이 굉장히 야무지시고 아주 그냥 착각하고 억척스럽고 굉장히 에너지도 많고 그냥 절대 굴하지 않아. 이런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그런 장점 때문에 결국 남편분을 살리신 거죠. 이제 그런 아주 장점이 있으신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남편분도 병으로 일찍 떠나보내셨다고요. 네. 제가 스물아홉 살 때 간격화증으로. 너무 어린네. 첫 번째 결혼 생활은 그러면은.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스물살에 가가지고. 스물살에 가가지고. 스물살에 큰애를 낳았어요. 스물한살에 나갖고. 한 10년 살았다고 봐야죠. 어떻게 어떻게. 아휴 스물아홉에 혼자가 되셔서 애 넷을 키우셔야 되니 얼마나 그 당시에 암담하고 막막하고 그러셨겠어요.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좀 버티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일곱 살. 일곱 살 돼서 엄마가 나가셨어요. 집을. 야 나는 애들 두고 절대 나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애들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엄마처럼은 나는 하지 않을 거야. 그렇죠. 그런 마음이 많으셨군요. 그건 내가 닮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떠나신 이후에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 어린 시절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거의 저 아이를 클 때 거의 밥은 못 먹고 살았어요. 거의 그 동네에서 이제 애들이 많고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밀가루가 나왔어요. 거의 수제비하고 칼국수로 거의 먹고 살았죠. 그러니까 살다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폐암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아버지의 병비를 보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초등학교 5학년까지 못 다녔어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 못 다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너무 집살이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너무 집살이 가면 보리살 따가서 밥 안 치고 장갑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손 다 풀어가면서 그렇게 해갖고 아버지 병원을 보태주고. 너무 어릴 때 기본적인 돌봄과 아주 필수적인 보호를 못 받은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 부분이 마음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누군가 의지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말 안 해도 내가 힘들 때 나를 좀 어깨를 감싸줬으면 이런 마음이 많아요.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고 말 안 해도 이런 걸 좀 해결해 주는 사람이 누군가 있었으면. 그런데 우리 아내분이 남편분의 어떤 점에 반했다고 기억나시죠? 돈은 내가 벗게 걱정마 여기에 이제 막 우와. 그렇죠. 이렇게 되신 거죠.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과정들을 들어보니까 그게 더 좀 가슴이 아픈 게. 그래서 또 이제 본인의 힘이 되실 수 있는 사람을 딱 만나서 함께하셨는데 병원에 또 아파서 입원하셨을 때는 그 심정이 좀 말도 말로 못할 것 같아요. 그 심정이 좀 말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신세라고 신세 한탄을 하게 될까요? 나는 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왜 또 이 사람 만나서 또 내가 왜 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 이 팔짱 왜 이럴까.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나 이 팔짱 왜 이럴까. 나 이 팔짱 왜 이럴까. 그런가. 피 Seiten의 슬림 그 Storage 뱈 undertaken 한글자막 by 한효주